오와아! 뭐야? 이해방이야. 와! 자기나서 못한 사람이! 야! 내가 여기 있다고! 형! 오당이 형 최애 전국이었냐? 나 올 줄 알았어? 아이 형 마트 얘기 안 했어요. 아 진짜로? 야 고생하셨습니다. 형 여기서 뭐예요? 와 진짜 깜짝 놀랐다. 저희들이 팬미팅 해가지고 아아 아 이거 오픈이 됐어요? 와 연혜입니다 아 대박이다 아 깜짝 놀랐네 나 박피디님 형인데 이 형이 나는 뮤직비디오 막 이랬는데 진짜 잘했어 진짜 멋있었어요 어떻게 오셨대요? 홍콩이 다시 먹으러? 비극차 아니 배불리 생각해도 돼요 홍콩이 하고 잠자만 칠까요? 잠자만 칠게요 오케이 오케이 잠자만 칠거 해주시죠 연혜입니다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왔지? 신기하다 와 진짜 신기해 아 야 상상치다 오는 거 같아 심지어 의생들 우리랑 맞아 그래 러브유어색 어 러브유어색구나 아 진짜 와 난 바질하고 다 맞아 지금 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처음에 안 의심하다 아 진짜 일단 어떻게 찍을까요? 아 형이 찍어야 되나? 아 형이 찍어야 되나?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 시간 동안 마칠 이런 얘기야 진짜 아니 형 형 표는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? 표는 왜 샀어요 아 나 아 아 오빠한테 지금 왜 샀어요? Mina ş 지금까지 봤으니까 제가 웨이린 포의 석신맨을 추대요. 와 진짜 착하신다. 웨이린 포의용 웨이린 포의용 보건맨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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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형 진짜 착하시네. 형이 진짜 착하시네. 너는 복 갈 거야. 나하고 보건이 형 팬미팅 가고 싶다. 오늘 축하해 우리. 승인이지 않았어요? 아 쉬가. 우리 친구지? 맞다. 어색 어색하지만. 심지어 내가 이 심지어 났어. 보건이 형 승인 어디? 승인이야? 이거 봐야지. 근데 너무 고맙습니다. 진짜 고맙습니다. 닭보건 팬미팅에 가는 걸로. 그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략하고 그러더라고. 무대도 하고 그러더라고. 원래 초대했었는데 우리가 시켰습니다. 춤도 추고 왔는데. 나 그거 봤어 영상. 춤도 추고 막 한다고 했잖아. 아 진짜 그런 것 같아. 대박이다. 나중에 보건이 형 콘서트 한번 갈라. 아 이거 야. 보건이 형 최근에 노래 나왔어요. 아 진짜로? 진짜로? 노래 나있어. 갑자기. JK도 있으세요? 아 이렇게 여기가 JK예요. 엠씨 보건이 형. 엠씨 보건이 형. 아 이게 아니야. 엠씨 보건 씨. 저는 닭나바기에 박씨가 박수곤이라는. 동남아이 형 나와요. 어 진짜 우워. 들어봐야겠다. 에이. 들어볼게요. 잘 들어볼게요 형. 와. 형. 야 이거 진짜 의미가 나 진짜. 너무 멋있다. 너무 멋있다 형. 야 너도 몰랐다 그게 대박이다. 아 난. 영화가 진짜 형이 형이. 박상물리. 사진 얘가 저희 회사 사업을 하셨는데. 아 진짜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했어요. 제가 성사형이 형. 좋은 이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. 아 이거 하셔서 죄송한데. 많이 되어 왔어요. 아 그래? 그럼 민망한 발표할게요.